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못 오겠다고. 그런 전화만 수없이 왔습니다. 근데 오시겠다는 분은 전화가 없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그러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순서로 해서 기빈 소개, 내빈 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는 기빈이세요. 무게를 달아서 이분은 합격, 불합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분은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것만 제가 몇 분 소개할 테니까 혹시 날 빠졌다고 지더라도 전혀 서울에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은 그분들도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서울시 시의회 회장이시고 국회를 국회 연결하시고 보은처 장관도 하시는 김희재 지휘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의 국민성공시대 상임 대표이신 우리 정원석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모실 수 있는 유년산물 총량이 같이 왔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멘토라고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따 특강이 있겠습니다만 노어색 석스펜 지휘팀의 김세우 대표니까 강사협회의 전임 회의장이시고 강원도 무시사력이 마시고 석탄공 사장님도 하시고 강사협회의 우산 같은 조관일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강사협회의 감정노동의 우리 김태욱 회장으로 오셨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안전강사교육협회의 박연웅을 자녀오셨습니다. 2대 주임 교수이시면서 2대 CEO 아카데미 주임 교수면서 또 라이온스 포럼의 회장이신 허태균 마사님 오셨습니다. 선무사관학교 교장이시면서 고려대학교 명장사관 최고의 과정주인 교수인 석혈 교수님 오셨습니다. 4월 시스포럼에 우리 임동학 회장님 가셨나요?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저하고 중학교 동기동창인데 보성 차관을 역임하시고 세종대학의 부총장을 역하신 우리 지경은 김 박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송기윤 탤런트 멋있습니다. 보이겠습니까? 박수 우리 고향의 성동, 우리 고향의 충무회 회장을 하시면서 관계구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영선 총진회 회장님입니다. 박수 그 다음에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헬레라이터의 이병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대한노인의 전문 강사이시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을상 어떻게 보이시죠? 박수 우리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남창진 시의원님 그리고 유영수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원리총재소였습니다. 우리 송공장시 연구소의 정문석 도장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그 밖에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한 분은 저하고 안 친애기 때문에 소개한 분은 삐질 분들이고 소개를 안 해도 삐지지 않을 분들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